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0에 30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수염 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오늘 밤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싶네 먹고 싶네